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인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매출 겁나게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경제주택들이 앞으로 부실화될 것인가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이 또 얼마나 추가적인 부실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가 그런데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대출 만기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환을 유예해줘야 될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8월 중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한국민하나 우리농협 등 시중의 5대 은행이 코로나19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대출과 납입을 유예준 이자는 총 39조 1380억원입니다. 아마 이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조 가까운 원금과 이자가 지금 유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해서 지난 8월 13일까지 상환을 이뤄준 총 액수가 지금 한 39조 1380억원입니다. 만기 연장 대출 원금이 35조 792억이고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 되는 분할 납입 유예 규모가 4조 280억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 납입을 미뤄주는 금액의 이자 유예 규모가 308억원입니다. 한 40조 정도가 은행들이 상환유예 이자든 대출 원금이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의 대출과 이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압입 유예 시한은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는 만기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현재 정부의 조치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6개월 더 연장해서 2021년도 3월 말까지 아마 다시 더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또 재학산 조진마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상환유예에 대한 재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은행권은 현재 정부 조치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됩니다. 특히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자 유예 조치입니다.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될 수가 있고 이 한계기업의 대출 불신과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이자 납입을 미뤄준 금액은 현재 308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308억원을 이자율 4%로 가정하게 되면 부실 발생 가능한 그런 대출 원금은 1조 5천억이 되고 또 이자를 3%로 가정하게 되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원금은 2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꽤 큰 규모죠. 현재 분위기를 보면 금융당국은 재연장을 아마 조만간에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은행들도 다른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약 6개월이면 2021년 3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현재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 가동률지수나 내수시장 침체 정도를 미뤄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제주택들이 상당한 정도의 매출 극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진하는 한 부실화된 기업들이 증가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우려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영업이익에 비해가지고 25% 정도 감소하고 반면에 투자는 15%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큰데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수 전업형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에서 특히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유행과 또 재유행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처음에 2월이나 3월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코로나19의 유행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는 대면 거리에서 발생하게 되는 매출이 추락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들이 상당한 그런 매출 급락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이 알고 있는 대출 상환 유해나 이장 상환 유해 40조뿐만 아니고 더 많은 그런 액수들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아주 힘든 기간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지만 사실 매출이 매일매일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패션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객 자체가 지갑을 열지 않고 고객 자체가 찾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내수 전업형 업종들이 겪는 고통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나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얻어든 끝까지 참아내고 이겨내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다. 살아남는 것 그 점을 명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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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